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한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반대신문과 증거능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으로는 2016도 1705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폭조법 위반 사건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사직관계에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검찰하고 경찰에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어요. 조소가 증거로 제출을 했죠. 그래서 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불러서 증인심문을 합니다. 증인심문 사항이 길어서 검사가 주심문을 하고 변호인 반대심문을 조금 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세요라고 보낸 겁니다. 주심문은 거의 다 됐는데 반대심문은 조금밖에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속행을 해서 다시 불렀는데 이때부터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4회 공판기일부터 피해자가 불실석해서 4회, 5회, 6회까지도 불실석하니까 결국 피해자가 계속 안 나오는 상태에서 부회에 변론 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식이 뭐라고 하냐면 반대심문을 해야 되는데 반대심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 조서들을 다 증거능력은 없다고 해서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배제되게 되니까 증거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증인들은 아마 피해자하고 다른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증언, 증술 이렇게 따져보니까 피고인을 무죄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무죄에 이렇습니다. 증인의 반대심문이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조서도 반대심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반대심문, 법정이나 증언의 반대심문이 부정이 안 되면 증언, 주심문에서의 증언과 조서의 증거능력도 다 부정이 되느냐 이게 문제되죠. 시작은 2016년 사건인데 이제 판결되면 대법원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건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반대심문권의 보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실질적 반대심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채 이루어진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다.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반대심문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취적으로 포기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서에 반대심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서에 반대심문이 기재되어야 되고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심문을 할 수 없다. 없다면 형석법 312조 사항에 의한 증거능력 부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심문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형석법 314조가 있는데 이때 특신 상태에 대해서도 특별히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신비가 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의 진술이면 증인증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명한 거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둘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증인심문, 증언했던 내용, 조서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심문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증언이나 조서도 증언도 부정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피해자가 검사의 주심문만 하고 반대심문의 석행기율에 불축된 경우가 통상이 있습니다. 통상. 그래서 이 경우에 검사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날 당일날 피해자의 반대심문을 끝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피해자가 도저히 자기를 못하겠다,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다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럴 경우에는 법정 진돈이나 증인증의 부정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변호인은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고 만약에 반대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된다면 증언은 인정해서 안 된다는 주장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증인이 붙을 수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피구인이 유법한 증거로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니까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